어? 4탄을? 정수리 위에다 던졌어요? 잡고기 찼죠? 어? 뭐야? 어? 뭐야 이게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와 클립 컨테스트 특별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오버워치와 관련한 1분 이내의 영상을 본 후 탑3에게는 베라기프티콘 탑2에게는 문학삭봉원 탑1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는 바로 그 컨텐츠 지금 바로 시작해볼 텐데요 왜 특별편이냐? 오늘은 일반 핫클립, 고인물 핫클립, 버그 핫클립 짬뽕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맛 즐길 수 있게 시청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렛츠고! 엉덩이를 흔 주로 빠님이 보내주신 메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에킹볼 올리고 잡았어요 야 나도 저런 경우 있어 어? 근데 저거 지레바 메이 벽으로 부술 수 있었어? 나 몰랐는데? 신기하네 오짱어님이 보내주신 둠피스트 하이라이트입니다 왠지 잡았고요 야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? 라인하르트도 불쌍하다 불쌍혀 랭커님이 보내주신 한조 하이라이트입니다 파이어가 굴러와요 오! 이걸 지붕으로 가서? 잘했죠? 잘했죠? 예측한 건가? 반동 갈고리래요 천윤님이 보내주신 렉킹볼 하이라이트입니다 오! 낙차 이용해서 딱 찍고 야! 센스있게 윙스턴 낙사 나도 이런 스무스한 렉킹볼 하고 싶다 막 여기저기 부닫치지 않고 맨날 내가 하면 열이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! 뚝딱 장인 대현씨네 이분 토르 랭컷이잖아 오! 그랩 예상돼서 딱 앞에다가 포탑 뿌리는 거 상대 시점 아! 탁 이렇게 야! 이거는 진짜 토르 장인이 할 수 있는 플레이다 그죠? 예상도 해야되니까 로켓펀치 포탑 맞기래요 이번에는 아! 저런 식으로 둠피한테도 할 수 있구나 야! 이거는 진짜 좋은 팁이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약간 요런 느낌 와! 이거는 상대 우클릭 차지가는 거 보고 할 수 있어서 좋다 석양 맞기도 가능해? 이번에는 석양 맞기래요 아! 이게 이렇게 내 토르 석양 막을 수가 있어? 포탑으로? 시메트라 따개비로 막는 거랑 비슷하구나 그건 이제 매크리 시점에서는 야! 이게 이렇게 되네? 판정이 신기하다 석양이 몸뚝 쏘는 판정이라서 그런가 봐 온티스트 우클릭 안 맞는 법이래요 오! 부사장치 대신 맞게 하기 야! 아까 토르비언이랑 비슷한 원리네 생조 파츠 보도록 할게요 E R I L A N C 님이 보내주셨어요 솜브라 잡고 위도우 잡고 바하로 매크리 메리시까지 Ollie 형. 물이 솔라 님이 보내주신 라인 아르트 파츠입니다 including by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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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가 명당인가봐 아이엔바때 강물에 도대체 몇 구의 시체가 있을까? 한발 두발 세발 야! 화강을 세번 연속 맞춘 거였네? 병냥이님이 보내주신 라인하르트 파츠입니다 오오? 또 이상한데로가요? 야 이게 뭐냐? 뭐야 뭐 보고 쏜거야 화강을? 조하님이 보내신 라인하르트 파츠에요 오오 야 막는거 보이지도 않았어 야 미쳤다 조하님이 보내신 라인하르트 파츠입니다 와 점프 망치로 다 눕혔어? 이렇게 써야지 점프 망치가 좋은겁니다 내려오고나서 찍는거는 점프 후 망치입니다 반캣님이 보내신 자리아 하이라이트 이어서 볼게요 어? 자탄을 정수리 위에다 던졌어요? 어? 미니스턴 비비려고 오고있었어 정수리에 자탄 던졌는데 야 타이밍이 이게 이렇게 많네 거의 번개 맞을 확률이요? 흐흫 내려오면서 철양하게 죽냐? 아로티오 아렐님이 보내주신 정크래 파츠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 타이어 오케이 2인공 그리고 넘어가요 본인도 어? 와 타이어로 확인한 위도 위치를 잡은거야? 시프트로? 미친 고양이님이 보내주신 줌피스트 파츠입니다 아 아 이거 추억이다 김병장님한테 맨 처음 배웠던 고인물 자리잖아 야 이걸 돌아와서 위도우까지 잡았네 자 양심도 없는 친구 야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가? 이 피스터들이 이렇다니까요 저기서 뺄 줄도 알아야지 안녕하세요 아나한방전만 5년 정도밖에 하지 않은 옴닌이라고 합니다 뭐야? 이게 무슨 자리야? 그러면 상대팀 저기 맞어? 와 총알이 여기 자국이 남아있네? 여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서서 여기 올라가?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 이 자리도 좋은데? 현대님이 보내주신 아나한방전 핫클립 야 저 태어날 위치 알고 있는 거 너무 야비해 와 지금 다 어디 태어날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리스폰이 정해져 있어서 와 와 이것도 배웠던 거 마지막에 너님의 강아지님이 보내신 라이나르트 하이라이트입니다 어 오 선생님 이거 실전에서 쓴겁니까? 오 오 야 윙서 납치 피해를 만들었죠? 잡겠죠? 는 화강이 너무 안좋았구요 고호급시계님이 보내주신 르시우파츠입니다 오 센스있게 2명 낙사하고 다시 한번 우클릭 돌려서 3명 낙상 위치 변한게 항시도야하는 이유죠 쭌개미님이 보내주신 둠핀스 하이라이트입니다 marri gehdo님이 보내주신 위도메이커하이라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쵸 여기 지난번에 나왔죠 쏴서 저 반대편 맞출 수도 있어 키노키오님이 보내신 디바 하이라이트입니다 바쁘기 찼죠? 어? 뭐야? 왜 이렇게 돼? 옛날에 자주 있었던 버그야 이게? 난 왜 한 번도 못 겪어봤지? 야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? 이봐 리플레이네요 어 하나 낙사시켰어? 어? 어? 야 이건 진짜 뭐야? 경쟁존이야? 야 이게 이렇게 살아? 세이브게임님이 보내주신 자리아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방 버그? 어? 야 밥은 떠나도 영혼은 남아있나 봐요 영흥중 겐지님이 보내신 겐지 하이라이트입니다 오오 파이드라이브를 이용한 슈퍼점프야? 야 요즘 요런게 좀 많다 넉백 판정이 중복이 되면서 생기는 버그들 퀴치하즈님이 보내신 브리기테 파찌입니다 어? 로드오그 파찌로 나오네? 왜 이렇게 나와? 손브라야? 1년째 안 막힌 아이엔발드 손브라 맥불버그래요 지붕 위에서 위치 변환기를 던져놓고 어? 저기 빠지네? 어? 야 이거 왜 처음 보는 거 같지? 경쟁전인가 봐요 그러네 왜 궁이 안 차 트레이서? 무슨 버거지 이거는? 뭐지? 경쟁전인데 티어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말이 되나?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? 죽었어 살아났더니 갑자기 궁극기가 100%가 됐는데? 뭐야? 템 노름은 0% 근데 여기에는 궁극기 100%가 찼어 이게 무슨 버그야? 2년 동안 저 혼자만 쓴 버그인데 쟁탈전에서 점수 계산 시간 중 공격할 수 있습니다 거점이 활성화됐어요 일단은 워크샵 깨끗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 거점은 내가 차지하네 거점을 먹었어요 어? 뭐야 이게? 어? 어떻게 한 거야? 아 여기서 음성대사 계속하면 되나 봐 그러면은 이 스코어 같던데 갑자기 이 화면으로 넘어오는 거야? 야 이거 미션 받았을 때 써야겠다 바스티온 파츠입니다 유튜브 펜실림이 보내주셨어요 아 여기 바스티온으로 여길 들어갔네? 사용자 설정방입니까? 이거 정지당하는 거 아니요 선생님? 유튜브 펜실림이 보내주신 니퍼 파츠입니다 야 여기도 가셨네 와 깜짝 니퍼공 이거 뭐야 와 미쳤다 이거 저거잖아 그 나이아의 누구야 개성 뺏겼던 애 포우가타 밀리오였네 야 오버워치판 밀리오 하하 스크림입니다 버그 악용으로 영적 먹기 싫어유 라고 하셨습니다 스크림방에서 하신 거래요 아마 그까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최지적 방어 작용입니다 중수업 들으면서 하셨나 보네요 파클립 콘테스트를 오 근데 수명총을 렉킹을 낙사시켰어 선생님 얘 딴짓해요 아나 선장님이 보낸 정크랭 하이라이트입니다 야 이거는 미쳤다 둠핀스트 하이라이트 RLAXODUS2님이 보내주셨어요 또 뭘지 자리아머리의 슈퍼점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꼬리가 안 나요 렌즈 파츄네요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와 와 와 와 방송하시는 분인가 봐 아 이분 모빌리 팀인가 보네 오 센스있게 피하고 오 이분 겐지만 몇천시간 하셨는데 플레 다이아이신 분이거든요 오 센스있는 고인물 자리 수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 2 1 과연 결과는요 아 아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하클립 컨테스트 특별편 투표 결과는요 3등은 펜실림이 보내주신 오버워치 팜빌리어 2등은 광케님을 보내주신 자타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1등은 sjk님이 보내주신 난 오직 똥을 치우려고 했을 뿐인데가 됐습니다 오버워치아 클립 컨텐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gkqj em 099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요 오버워치아 관련한 1분 이내에 하이라이트 팥짓 리플레이 등등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 저작권 주의해서 mp4 파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컨텐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구요 다미 또 더 나으셨으니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1번만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탑3 영상 한 번씩 보고 까쇼 죄송합니다 Bong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